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2016년 2월 18일 현재 시간 11시 30분입니다. 저희는 이곳 DMZ열차에서 내려서 전면에 보이시는 인진단역에 전면에 보이는 헌병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인진단역에서 다시 나오는 출입절차 신고서를 작성한 거랑 신문이랑 확인하고 이곳부터는 아시다시피 유통사는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다른 지역처럼 출입절차를 확인하고 차량 탑승 소식증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DMZ 관광절차를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분증하고 신원들을 확인한 후에 부인들하고 같이 탑승해서 도라산역으로 가는 중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면에 보신 것처럼 빨간색 폐말 폐용을 하고 DMZ 양강포스이고 녹색은 기차만 이용하는 사람들 두 가지 포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가지고 지금 이제 저 안에서 군인들에서 신분을 확인을 받고 다시 이제 전면에 보신 DMZ 트레인을 타고 도라산역 폐용 플랫폼으로 갈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뭐 거기 형상에 보이는 분양처럼 안쪽에 이와 같은 이제 그 그림들하고 내용들도 용산에서 도라산역 출발한다는 내용이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인증가격에서 다시 출차를 해서 도라산역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